네 이번 시간에는 좀 대담한 가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말씀 드렸는데 남북 이국가 노선 이거는 중국을 위한 거다. 중국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임종석을 두고서 침북 종북하는 건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좀 더 그 추정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남북을 분리해라. 그러면 베이직이 개입해서 보호해 줄게. 그런데 이제 이거가 중국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평양이 그걸 결국은 거부한 거거든요.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국가 못 박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걸 삭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세현 어르신 참 재밌어요. 김정은에게 별뜰 날이 온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참 트럼프 여러 가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핵무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핵무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및 평양 지배집단. 평양 지배집단의 안위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 및 평양 지배집단의 별뜰 날이 올 것이다. 팔자 고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참 축복을 해 주시니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참 잘 팔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세현한테 아예 고정하셔라. 이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게 세종연구소 인맥이 좀 셉니다. 정세현이고 그 아래가 이종석이고 그 아래가 정성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핵자강전략포럼인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 막무가내 핵무장이에요. 남북 핵핵샘샘오케이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영원 씨 혹은 그 뒤에 조선일보 혹은 그 뒤에 한동훈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유영원이 무공학포럼이라는 걸 국회에서 하는데 대표 발제자가 정성장 씨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유영원 씨가 지금 뭘 하자는 조식이냐? 왜 좀 색깔이 이상한 남북 핵핵샘샘오케이 하는 사람을 대표 발제로 내세우지? 여기는 정성장 씨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영문으로 발표되는 매체, 일본 매체예요. 더 디플로매스에 아주 극악하게 한일 관계 개선을 겨냥을 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을 윤 정부가 묵인하고 지원했다라는 걸로 아주 극악한 비평을 썼거든요. 정성장이 데리고 다니는 말하자면 주니어 멤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힘도 여러 차례 출입했죠. 그러니까 국힘 안에 핵무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사이드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핵핵하면 다 핵핵거리고 좋아해요. 참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변덕스런 악몽 롤러코스터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먼저 밝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혹은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든 누구든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4개의 주춧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 판이 잡힌 게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제2차 태평양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대중 신냉전을 펼치게 됩니다. 냉전이라고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냉전은 가둬가지고 격리시켜서 따로 살자는 얘기인데 신냉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부 용어로는 좁은 지평 높은 장벽입니다. 스몰 리아드 하이 펜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컨트롤해서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부분들이 그 분야가 굉장히 좁고 잘 규정돼 있고 나머지는 무역을 하든 뭐라든 그렇게 덤핑 같은 거 안 하면 그게 손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거니까 그게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원전이 됐든 그게 반도체가 됐든 경제 고도화의 길이 막히는 거니까 야 그럼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잡화 같은 거나 만들어서 수출하라는 소리냐 하고 이제 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악화되면 이게 이제 군사 긴장이 높아지니까 이건 제2차 태평양 전쟁을 각오하고 하는 짓이에요 미국이. 두 번째 따라서 제2차 태평양 전쟁을 대비한 미국 군사력의 세대 진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짧게 짧게라도 반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제가 했는데 한미 오겹살이 아니라 한미 오겹 핵동맹입니다. 지금 한미 동맹은 핵 비핵 듀얼모드 연합군이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양자 간의 연합군을 컨바인드 포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또한 이 중에서 그리고 더욱의 그 연합군이 핵과 비핵을 겸한 작전 듀얼모드 작전을 펴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튜닝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오겹이라는 건 뭐냐 핵은 일단 밑바닥에 까는 거고 그 다음에 md 동맹이죠. 미국 우주군의 우주 감시령찰 자산하고 한국 md가 결합해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동맹이죠. 한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가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랑 연동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ai 프레임.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다시 한 번 또 반복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 ai가 올라타서 전체의 군사력을 자동 조절해 주는 거 그거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비슷한 게 한국에서 구축이 될 거고 그게 또 연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구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움직이면서 서방의 방산의 메카 작은 메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에서만 오겹입니다. 오겹 군사 핵동맹이에요. 한미가 지금. 이거는 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건 못 바꿔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한미의 상국체제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을 중국에 대한 또 동아시아에 관한 안보라는 주제에 관해서 컨버전스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 바가지로 먹더라도 컨버전스 시켰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대중전선의 최전선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한미의 상국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중국의 최근 몇 년간의 전략적 패배를 크게 스윗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한국, 일본 사이에 쇠기를 박는데 실패했어요. 박아놓은 쇠기가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쇠기 탈락을 저지하는 것을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일본의 태도는 한 2020년경까지만 해도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겠다. 어깨 싸움하면 미국과 중국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끼냐 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제 이른바 반격 능력, 원점 타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무장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을 소극화시키는데 실패한 거죠. 세 번째는 우크라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랑 짝짝꿍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짝짝꿍이. 그래서 유럽이 반중으로 돌았죠. 그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엊그저께 유럽이 중국산 2위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관세를 매겨버린 거죠. 중국산 전기다정차 너 죽어라 라고 유럽이 중국산 전기다정차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중국의 전략적 실패가 연달아 지금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주춧돌은 이거는 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더 설명을 하면 냉전과 신냉전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전에 이제 격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이건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옛날 냉전 때는 소련 경제권 따로 돌아가고 서방 경제권 가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돌아가고 소련 경제권은 코메콘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돌아가고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몇 개 나라들은 우리는 양쪽 다 거래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제3세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제1세계는 가트 서방 주도 경제권이고요. 제2세계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권이에요. 그리고 제3세계는 양쪽과 다 거래하겠다는 데고 냉전 때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근데 지금 신냉전은 뭐냐면 하이테크와 전략 부분만 차단하겠다. 그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그 두 개예요. 결국 공급망 안정화 고급화하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전략 부분 차단인데 그러면 이건 하이테크 전략 부분 차단을 미 국무부 용어로는 좁은 지평 높은 장벽 그러니까 스몰 야드 하이펜스라고 표현하는데 제 용어로는 멘브레인 필터링이에요. 삼투막 차단이에요. 막 통과 못하는 놈은 너희는 거래하지 마. 막 통과하는 것만 거래해. 그 막 맹물만. 멘브레인을 걸면 맹물만 통과하잖아요. 그 맹물이 뭐냐? 저거죠. 자파 그런 거. 일반 상품. 일반 자파만 잘 만들어서 팔아봐. 인류를 위해서. 거의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5개의 첨단 전략 분야를 꼽았을 때 노란색을 칠해놓은 게 우리 한국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죠. 반도체, 원자력 핵융합, 전기차, 배터리, 양자컴퓨터, 바이오. 6개 중에 4개가 한국이 최첨단에 서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안정화라고 했을 때 크게 나누면 히토리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주업기지 중국을 대체할 제주업기지를 글로벌 사우스에서 개발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 개발해서 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러한 대중 신냉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함부로 못 대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정세현은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구도가 대중 신냉전에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할 걸 대비해가지고 전체 군사체계가 제2태평련 전쟁에 대한 대비로 가 있는데 무슨 놈의 김정은이나 무슨 평양의 별들다리 어디 있어요. 트럼프 성깔머리 때문에 그냥 변덕스러운 롤라코스터 그냥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군사력의 변화 대중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그거를 군사적으로 딱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야 너 이거에 순응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반발하면 우리 제2차 태평련장이 일으킬 수 있어 미국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신냉전을 전개해야 되니까 바깥에다가 딱 군사력으로 포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밑받침을 둘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지금 미국 국방부가 프로젝트 메이븐이라고 제가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제 용어로 나이프죠.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AI 프레임 그거를 짜느라고 아주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핵심 사상이 둘로 요약이 되고 거기에서 도출이 되는 세 번째 명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무수한 유무인 센서와 무수한 이펙터를 네트워크 AI 프레임에 연결한다. 지금 그림처럼 왼쪽은 센서고 오른쪽은 이펙터 타격 무기인데 그걸 전 지구를 뺑뺑 돌아가는 그런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AI 인공지능 전쟁 인공지능이에요. 그거로 연결을 해서 타겟을 다 감시하고 있고 타겟의 종류를 구별하고 이 타겟이 안 때려야 될 이 물체 이 지점이 안 때려야 될 건지 계속 지켜보면서 트랙 계속 이동을 감시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때려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를 해 주고 그래서 그 결과를 사람한테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녀석이에요. 전쟁의 AI예요. 지구를 뺑뺑 돌아가는 이 네트워크 위에 전쟁의 AI를 띄워놓고 그게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한 나이프예요. 나이프를 띄워놓고 현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센서와 현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타격 무기를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센서와 이펙터의 자동 무한 조합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F-15가 차고 있는 미사일이 있어. 그럼 F-15의 레이더에 걸린 것을 F-15 조종사가 생각해서 F-15 조종사의 의사에 의해서 쏴요. 그런데 이 나이프 망에 들어가면 F-15의 적외선 센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레이더라든지 전자광학 센서는 F-15의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 나이프가 또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거꾸로 F-15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F-15의 미사일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야 그거 어딜 향해서 쏴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센서와 이펙터가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동 무한 조합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이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의 아주 근사한 고급의 자기완결적 무기체계 내가 보고 내가 쏜다. 보는 것과 쏘는 것이 센싱과 이펙트가 한 무기체계 안에서 자기완결적으로 근사하게 끝나는 것도 좋지만 센서가 그게 레이더 덩어리가 됐든 그게 적외선이 됐든 그게 2호가 됐든 그게 전자파 감식이 됐든 센서는 센서대로 특화된 그런 조그만 미니 플랫폼으로 조그만 염가 플랫폼으로 센서는 센서대로 돌아다니고 무기는 무기대로 싸구려 공중도로 내 뱃속에다 넣든지 날개 밑에서 무기는 무기대로 돌아다니고 혹은 무슨 레이더를 안 가진 지상발사 시스템 지상발사 플랫폼 장거리 지상발사 플랫폼 예를 들어서 지금 미 육군에서 LRHW 하고 있는데 그거 한 3천 킬로 가까이 가거든요. 극초음속? 레이더 안 가시고 있어요. 레이더 가져봐요. 3천 킬로 바깥에 지상 목표 못 봐. 미 육군에서 MDTF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타이폰이라는 예하부대가 있는데 걔들이 갖고 있는 건 짧으면 500킬로 길면 1600킬로 토마우크 짧은 건 500킬로 프리즘 또 짧은 건 500킬로 SM6 이런 건데 얘들은 그걸 500킬로백 1600킬로백을 내다보는 자체 센서를 타이폰은 타이폰 부대는 안 갖고 있어요. 어디선가 명령 받아서 그냥 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하나의 자기환결적 무기체계가 아니고 특정 센서 혹은 특정 이펙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나이프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협동형 염가 플랫폼 제가 이건 이름을 붙인 겁니다. Collaborative Affordable Platform 그래서 CAP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걸로 그냥 대량으로 그냥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광범위하게 떡칠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군사사상이 이걸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군사사상에 맞춰서 신규무기가 개발되고 있어요. 아까 프리즘, LRHW 프리즘은 500킬로, LRHW는 3000킬로 가는 육군 무기인데 그런 무기들 그 다음에 기존 무기를 변주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 육군의 타이폰 부대 그러면 해군에서 쓰는 토마워크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서 쏠 수 있게 만들어서 수직발사관에다 넣고 수직발사관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해군 수직발사관 갖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SM6 쏴요. SM6 해군에서 쓰는 대공, 대탄도탄 미사일인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직발사관 속에다 집어넣어서 수직발사관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질질 끌고 다녀. 육군이. 그럼 얘는 뭐 했으냐? 공중으로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향해서도 쏘기도 하고 명령 받아서 또는 공중으로는 탄도탄을 요격하느라고 쏘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만능이어서 얘가 배도 쏘고 한 500킬로 바깥에 있는 그리고 얘가 500킬로 바깥에 있는 지상 목표물도 쏘요. 그러니까 있는 무기를 변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SM6에 뒤에 붙어있는 로켓 부스터 떼버리고 짭동하게 만들어서 그걸 수포온에 날개를 달고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적 비행기도 요격하고 공중에서 적 탄도탄도 중간에 요격하고 공중에서 지표에 있는 그러니까 해수면에 있는 배도 때리고 공중에서 지상 목표도 때리고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갖고 올라가서 이름도 근사하게 공중발사니까 AIM이라고 AIM이면 공중발사 미사일을 AIM이라고 하거든요. AIM-174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SM6 정신명칭은 RIM-174입니다. RIM이 그게 전부 해상발사 미사일에 붙는 거죠. 앞에 RIM이. 그래서 그거 떼어버리고 AIM-174라고 이름 붙여서 수포온에시 들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무기를 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플랫폼을 업글하고 있죠. F15EX라든지 이거 지금 엄청나게 업글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F35A 블럭4인데 이거 뭐 늦게 나온다. 그래 F35A는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블럭4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늦어지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그림이 아래에서 바뀌니까 F35A의 블럭4가 어떤 기능이어야 되는가가 다시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35A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소중한 얘기인데 비판하지 말자가 아닌데 그중에 믿음이 가는 비판은 뭐냐면 이 큰 그림을 알고서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나이프라든지 이런 큰 그림을 알고 비판하는 그런 밀덕이 있다면 그건 귀를 많이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니까 이제 북한은 몰린 거예요. 아니 지금 중국을 제2차 태평양 전쟁이 터질 걸 각오를 하고 신냉전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중국이 고립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을 소극화하는 데도 실패했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쇠기를 박는 데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쇠기 박혀있던 거가 쇠기가 튕겨 나오는 걸 막지도 못했어. 그래서 한미의 삼국체제까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중국이 몰린 거예요. 중국이 몰리면 이제 북한은 하루 앞에 하루살이 목숨이 되는 거지 북한은. 그래가지고 북한이 느닷없이 작년 사실은 7월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남북 분리 이국가 체제에 대한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 10월 7일에 끝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시도가 400일 동안 이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증오는 작년 7월 10일과 11일에 김여정이가 대미 대남빈화 담화를 했는데 거기 보면 대민국의 합동참보본부 대한민국 적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남조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너희랑 거리를 두겠다. 너희를 그냥 적대적인 다른 별개의 국가로 취급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징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가 당 무슨 핵심적인 모임에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원수다. 그리고 걔들은 민족도 아니니까 그냥 정복해서 밟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다 이건. 그러고 나서는 삼천리 이강산을 아름다운 이세상부 이렇게 해서 애국가도 바꾸고 그다음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통일과 관련된 조형물이나 이런 써붙인 것 이런 것도 좀 뜯어내고 그런 거를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서. 그래가지고 다들 예측하기를 올해 10월 7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수정이 될 거다. 그런데 북한은 헌법을요. 우리 헌법이랑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헌법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냥 걔들은.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보면 북한이 김일성의 공화국이라는 뜻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헌법 전문에 한 10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조놈 정치선언문 그렇게 읽으시면 내 헌법이랑 써놓고 존엄을 존엄이라고 읽으시든지 그것도 막 알아서 하시고요. 거기서 아무튼 최고조놈 정치선언문인 헌법에서 그게 바뀌어질 거다. 정치태제예요. 바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싹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국가를 규정할 거다. 그다음에 통일을 부정할 거다. 그다음에 연평도 있는데 북방 한계선을 부정해서 도발을 위한 합리화를 선언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셋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란한 수레가 아무것도 없고 실속이 없고 빈칵통이 요란하다고. 빈수레가 요란하고 빈칵통이 요란하다고. 이거 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지난 400일 동안 이 국가, 적대적 이 국가, 통일 부정 이런 쪽으로 나오던 게 지금 없어진 거야? 이거 뭔 일이래?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말하자면 추정입니다. 저는 남북 이 국가 노선이 제2차 태평란 전쟁에 대비한 중국의 꼼수라고 봅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첫째 남북이 이 국가 체제가 되고 둘째 평양 정부를 장악하면 셋째 북한을 먹는다. 이렇게 노림수를 짠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일부 중국 라인에게 중국이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야, 이 국가 체제 되면 너희 북한 확실히 보호해 줄게. 그러면 400일 동안 벌어진 일은 뭐냐? 처음에는 솔깃해서 이 국가 노선을 가지고 김여정이가 작년 7월부터 떠들기 시작하고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이 입에서까지 그 얘기가 나왔어 이제. 또 그를 위해서 민족, 통일, 그리고 김족보를 뿌리부터 부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탈북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민족과 통일을 벌이고 나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 그걸로 이때까지 다 세뇌를 해왔다. 김족보를 뿌리부터 부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겠어요? 김족보를 드러내고 나면 결국은 내부 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겠죠. 점점점점 풀이 작아지겠지. 평양 지배 집단의 전체 풀이 지금도 작지만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중국이 마수가 곳곳에 뻗어 있으니까 중국이 그나마 남아있던 평양 지배 집단도 싹 잡아 죽이죠. 당연히 중국을 잡아 죽이죠. 내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이국가 체제를 가고자 했던 평양 지배 집단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국가 노선을 벌이고 김족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면 앞으로 증거는 뭘로 튀어나올 수 있냐. 자기들끼리 이국가 노선 네가 뛰었잖아 인마. 그래서 우르르 달려서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일 거예요. 실제로 이국가 노선을 주도적으로 떠든 사람들이 좀 몰릴 거라고요. 혹은 파워가 워낙 좋으면 지가 떠들어놓고 쟤가 처음에 냄새 풍겨서 떠들어서 쟤 잡아 죽여서 마치 자긴 이웃과 노선 반대하는 것처럼 싹 돌아서 얘들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데서 교활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상상에 안 미칠 정도로. 저는 여기서 이제 그전에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김정은은 실세인가 바지사장인가 김족보는 체제인가 상징인가 저는 김정은은 바지사장이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족보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은 저는 집단 권력 체제라고 봐요.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조직 지도부장의 김 씨가 아니잖아. 조직 지도부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김정은 권력 초기니까 그게 한 초기 초중기 그러니까 거의 2018년 이럴 때까지 공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김 씨예요. 김정일이고 김정일 죽은 다음에는 그게 김정일이 언제 죽었나요? 2011년인가 죽었잖아요. 한 7, 8년 공속이었다고요. 조직 지도부장이. 이게 무슨 자리냐면요. 모든 비밀경찰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인사권을 장악한대요. 여기가. 그래서 김정일은 조직 지도부를 어떻게 운영했냐면 조직 지도부에 있는 사람은 공식 직함을 안 줘요. 높은 직함을. 별을 많이 단다든지 당에 뭐라든지 내각에 뭐라든지 이런 자리를 안 줘. 또 공식 직함이 높은 사람은 조직 지도부 자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둘을 못 겸하게 해요. 그러니까 실권은 실권대로 가고 조직 지도부 실세입니다. 실권이고 말하자면 직함은 옆으로 걸어놓고 이런 실권과 직함을 분리하죠. 그러면 이제 위임이 안 되죠. 권한의 위임이. 그래서 김정일이가 머리가 불어 터진 라면처럼 기가 다 빠져서 죽은 거예요. 권한의 위임이 안 되는 악마 같은 지배자가 그냥 뭐 그게 혼자서 뭐 그냥 뭐 비몽사몽 간에 섹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잠을 안 자는지 못 자는지 하면서 하루 종일 꼴방에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꼬냥 홀짝거리면서 머릿속에서 복귀하고 머리 돌리고 술을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이 계산을 해야 돌아가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정일이니까 돼. 김정일이는 굉장히 영민하고 머리가 좋은 악마거든요. 김정은이가 그러냐고. 김정일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계모의에서 숙청당할 거를 각오를 하고 자라가지고 실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당시에 권력이인자이자 계모의 오빠인 김광협을 김일성 6.14상 체제의 적이라고 해서 제거한 것부터 하는 인간 아니에요. 그런 김정일하고 김정은은 달라요. 다르다고.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조직지도 부장은 내내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 체제 때. 부장이 일이에요. 그러면 부부장만 있는 거예요. 지금 김효정처럼. 김정은 체제가 된다면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황병서가 주렁주렁 달고 나와서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고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황병서 저거 죽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황병서가 조직지도 부 제1부부장 했거든. 원래 조직지도 부 사람들은 바깥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깥에 나왔는데 황병서는 바깥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다른 걸 겸했잖아 그때. 인민위원회인가 인민군인가 뭔가를 겸했죠 그때. 황병서 작살났지 결국은. 그래서 지금 조직지도 부 부장이 조영원인데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엘리트라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미 실권이 넘어가 있어요. 이게 사진 보면 항상 김정은의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다른 건 별로 안 겸하고 있을 거예요. 조직지도 부 부장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집단지도 체제에 저는 진입해 있다고 보는데 집단 권력 체제. 집단 권력 체제 입장에서 보면 김 씨를 김가족부 드러내. 드러내고 하면 무슨 일 벌어질 거냐고. 무한 권력 투쟁 벌어지지. 가운데 안정제로 들어있던 상징 체계거든요. 김가족부가. 이게 없어지니까 무한 권력 투쟁이죠. 불안정해지지. 그러면서 이게 중국 친정체제는 강화되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연속 무한 숙청하지. 맨 마지막엔 중국한테 다 숙청해서 당하지.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섬기면 처음엔 김과 수족부터 제거되고 그다음에 중국 친정체제가 강화되면 결국 모두 잡혀 죽는다. 이 계산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털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대담한 추적 내지 가설을 세워보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한 100일 동안 두고 보면 대충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평양한테 초이스가 던져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에 가서 계속 키워드가 뭐냐면 자유통일 한반도 통일 한반도 자유통일 한반도 통일 한반도 이거예요. 키워드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자유통일 한반도가 되면 통일 한반도가 되면 이게 좋아지고 이게 좋아지고 이게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글로벌 사회에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비확산이 안정돼서 핵무기가 컨트롤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게 혼자서 자가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과 일정한 교감이 있는 거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교감이 있다고 본다고. 뭐냐. 한미일과 서방은 제2차 태평양 전쟁을 각오하고 대중 신냉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냉전 과정에서 북한이 자유화된다는 건 엄청난 군사지정학적 전략적 고지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대한 심리적 타격도 가할 수 있고 중국이 발작 못하도록. 이거 딱 지도 보시면 중국의 심장부랑 딱 마주 보잖아요. 뭐 황해도 장산곳 신의주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찬스가 나면 결국은 북한이 자유화될 거라고요. 자유통일 한반도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사 깃발이 주도하고 한국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쫙 아래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결국 딜이 쳐지겠지. 주한미군은 그러면 대량 살상무기 걷어낸 다음엔 주한미군은 지금 있는 휴전선 이북으로 안 들어갈게. 국경에서 한국이랑 마주 보도록 해. 한국군이랑. 한국군은 그렇게 도발적이지 않잖아. 거기 깔끔한 대화냐. 너희 부담도 없잖아. 이런 딜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배집단, 평양 지배집단의 선택은 뭐냐. 김과 족보 채우고 치워버리고 중국에 굴복해서 점점 더 중국 친정체제와 가다가 결국 그것은 중국에서 몽땅 잡혀 죽냐. 아니면 적당한 모티브를 찾아서 적당한 기회에 체제를 매각하고 버진 아일랜드로 튀어가지고 미국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걸 안 당해요. 미국이 일단 보호를 해버리면 반인류 범죄 이런 거 기소를 하더라도 밖에 안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미국만 왔다 갔다 하고 체제를 매각하고 인생 이모작 할 거냐. 이 초이스가 지금 평양에 닥쳐져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평양의 지배집단이 우리 지금 초이스 고를 필요 없어. 아직은 좀 더 버틸 수 있어 해서 중국에 굴복해서 이 국가 노선 가던 거를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체제매각 들어간 건 아니고 이런 대담한 추적 내지 소설을 좀 써봤습니다. 아마 좀 맞을 확률이 51%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